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서 혼자 뭐해요? 그냥 있어요. 근데 어디 갔다 와요? 현준씨 만나고 왔어요. 아 그랬구나. 송현준 그 사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같더라고요. 뭐 능력도 좋고 성격도 좋고 얼굴도 그 정도는 훈훈하고. 유나씨한테도 잘해주고. 잠깐만요. 지금 나한테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냥요. 동구씨 진짜 바보 같은 거 알아요? 하여간 진짜 눈치도 없다니까. 아니 내가 뭘. 됐어요. 나 피곤해서 이만 내려가서 쉴게요. 괜히 나한테 성질이. 뭐야 이게? 그렇게 좋아? 그럼 좋아요 해봐. 동구띠 좋아요. 귀엽게 좋아요. 사랑스럽게 좋아요. 깜찍하게 정말 좋아요. 씩씩하게 정말 좋아요. 좋아요. 이게 뭐예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동구씨.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우리 진지하게. 우리 진지하게emp unone. 우리 진지하게, 우리 진지하게 함께하는 우留 having is. 우리 진지하게. thing. 우리 진지하게 com에, kt. 아멘